나무를 두개 사진 찍었어 너무 예뻐서 나무를 심어놨는거 물병갖고 대죽을 해놨는거 나무가 있잖아 우리 밑에 나무를 심어놨으면 얼지마라고 집으로 감았거든 작가 땅에 딱이네 아 우리꺼죠 물이 진짜 맛있겠다 물이 진짜 맛있겠다 오 잘 먹을게요 너는 일한다고 걱정돼서 막 올라갔나카노 근데 나는 물임식이 누가 남았는데 야 역시 포항사람은 달라 물이 얼마나 좋은지 녹고 콩나물에만 해가 안타고요 집에서 애매가 물이 안타고 집에서 애매가 물이 안타고 집에서 애매가 물이 안타고 오늘 미리 보름이야 농놈이 미리 약에서 농놈이 물가지고 얼어서 물이 안농다 물이 얼었어 아직 인식 켰어요 그러십니까 찰밥 제가 했는데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 박김치는 제가 담갔어요 참 맛있어요 우리 언니도 전남가 오늘 갓겨주면 더 맛있다 전남가에서 오늘 갓겨주면 더 맛있다 자 언니야 설거지 내가 갈게 괜찮아요 우리 간장 마무리하러 가자 전bar 간장 만나러 갓 된장 덩어리 고픈 고eil 뭐 그런거 찾으면 내가 모르지도 어떻게 찾나요 그럼 이거 다 놓고 콜라카만 내가 쎄까지 가야되겠으니 딱 담아서 문과가 얀 필요없고 지금 매주 담고 있는 어 된장 담고 있는거에요 뭘 된장 잡으면 간장 담지 아니 이거 된장도 담고 간장도 담고 그거 아냐? 된장.. 이 간장을 써야 된장이 되지